임대 후 분양전환 아파트인 세종시 고은동 가랑마을 6, 7단지 자녀가구에 대한 1순위 청약에서 72가구 모집에 9만 8천여 명이 몰려 평균 1,362대 1의 청약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84제곱미터 A타입은 16가구 모집에 무려 7,4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분양가가 5년 전 임대 분양 당시 가격으로 정해져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청약률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